안녕하세요. 저는 LH코리아 이과정 대표입니다. 저희는 수술용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국내 생산기업입니다. 수술용 의료기구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KGMP 인증을 가지고 각종 생산설비를 가지고 수술용 의료기구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는 2개의 상용특허와 2개의 상표권을 기반으로 자동용 폴리머 클립어플라이어와 일회용 수술기용 전극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새 수술의 트렌드는 뿐만이 아니라 환자 치료의 트렌드는 환자의 통증 경감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최소침수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최소침수술의 적당한 기구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잡았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기구와 지금 저희가 개발한 자동용 폴리머 클립어플라이어윰입니다. 이 제품은 전세계 시장은 한 4,5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여태까지는 미국 텔레플렉서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독점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함으로써 연속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 기술과 국내 소재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환자의 안전성,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속형 폴리머 클립어플라이어 제품은 그 어플라이어 안에 15개의 클립이 들어가 있고 시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클립이 연속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 원리도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일회용 멸금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가용 중에서의 클립 및 위치가 멸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거든요. 저희는 KGMP 인증 업체로서 생산과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입 때까지 이력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스테이플러와 비슷한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스테이플러도 굉장히 많은 오작동을 경험하시잖아요. 이 제품 역시 많은 오작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서 한국인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FG, 제품의 잘못에 의한 모든 불량품을 저희가 100% 환불에 의한 보증 정책으로 저희 제품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와 협력을 통한 더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개발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회용 손조율식 수술기용 전독과 그리고 10mm 포트에 사용되어 있는 자동용 폴리머 연속 클립 어플라이어 그리고 안전한 결차를 고정하는 타이틀 아프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솔루션 프로바이저로서 또 솔루션 포즈로서 저희의 슬로건을 지켜나가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